일본 정부가 욱일기를 홍보하는 한국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국주의 전범기라는 사실은 빼고 일방적으로 미화한 것도 문제지만 억지 주장을 담아 우리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하고 있다는 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유튜브 공식 계정에 게재된 욱일기 홍보 영상입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9개 국어로 제작됐는데 욱일기는 일본 전통 문화로 세계가 널리 쓰는 문양이라며 좋은 뜻으로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청사초롱을 형상화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로고까지 욱일기 문양을 쓴 거라고 억지 주장을 펴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등에서 전범기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뺐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꼴이라고. 지난해 10월 처음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14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다른 유튜브 영상에 광고로도 자주 노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에 사용된 제국주의의 전범기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왜곡하면서 전세계에 특히 한국어 채널에도 버젓이 광고하는 건 큰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튜브는 차별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욱일기 홍보 영상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모양이 아시아인 침략같은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가가 갈등과 혐오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야 될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코리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글로벌 청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